귀성길은 고생길이어도 만나면 더없이 반가운 얼굴들. 그래서 추석은 가족 간의 친밀감을, 이웃 간의 연대감을 부추기는 구심이었다. 그때 그 시절, 기억 저 편의 추석 풍경들. 빛 발에서 더욱 정겨운 그 시절의 추석엔 사람 사는 정이 있다. 1976년 추석을 앞둔 부산의 작은 소란이 벌어진다. 귀성객이 몰려들기엔 아직은 이른 시간. 색다른 인파로 눈물 바다를 이룬 것이다. 제1동포 추석 성묘단이 그들이다. 1976년부터 70년대 후반까지 모국 방문이란 이름으로 조국 땅을 밟았던 그들. 오랜만에 밟아본 조국의 땅은 그대로 눈물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마중나온 친지의 손을 부여잡고 그간의 서름을 눈물로 토해내던 제1동포들. 종종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다.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 철실했던 고국. 그리고 내 땅의 사람들. 추석은 그들에게 있어 가슴속에 묻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조국이란 공간에서 이미 세상을 달리한 혈육들을 만나기도 했던 시간이 추석이었고. 이렇듯 추석은 멀이로는 혈육들을 하나로 묶고 가까이로는 친지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는 시간인 것이다. 조국이란 공간에서 멀이로는 혈육들을 만나기도 했다.